5레벨인데 터지면 꼴밖기 나겠네 그렇지 5레벨인데 터지면 진짜 어이가 없지 버그인 줄 알 거 아니야 그냥 속을 수 밖에 없는 거지 아니 AP 샤크락이 너무 맛있는 조합인데요? 다 들어온 애들이잖아 개꿀인데? 이거 내가 잘하면 진짜 이기기 쉬운 판임 아니 렌즈가 두 개네 미치긴 너무 빡센거 아님? 아무래 그래도 이건 좀 아니 이랬갱은 좀 다 갈려지네 이제 안 깔 거지 롱 렌즈 돌릴 거잖아 눈에 안 깔았지롱 한 번 더 돌릴 거잖아 안 갈 건데? 유성 돌면 때릴 건데? 유성 돌면? 때릴 건데? 메롱 메롱 야 쟤 앞을 안 본다 나도 모르게 먹어버림 맛만 보려다가 이거 식사까지 해버렸네 문세훈급 문세훈급 한입 먹방 아이고 맛은 팔 달다 그러게 왜 레오나르를 했어 첫 귀하네 양피지라 귀하구만 낚시 한 번 해볼까? 이거 엄청난 잡기술 들어갔는데 눈치채신 분 상대 레오나가 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안 돼 나이스 내가 부시에서 6렙을 찍었잖아 6렙을 찍은지 모르거든? 그 상태에서 궁극기를 쓰면 분신이 나오면 5렙으로 보여요 엄청난 잡기술 이거 모르는 사람 많을걸? 이거 진짜 속을 수밖에 없음 이거 궁 쓴 거임? 5렙으로 보인다니까? 근처로 나와봐봐 그래 바로 이렇게 6렙이 된다니까 진짜 5렙 분신이 나오는 거임 내가 그동안 감정 지배를 열심히 해놓은 결과가 이게 나오는거죠 그렇지 5렙인데 터지면 진짜 어이가 없지 버그인 줄 알 거 아니야 그냥 속을 수밖에 없는거지 아아 아아 살다 가지 따당 따 그렇지 따당땅 따당 그렇지 어우 우리 원딜 너무 좋아 원딜을 잘 키워놓으니까 이거 얼마나 편합니까 게임이 한번 핥아 줄까요? 우리 원딜이 짱이야 아아 좋다고 하네요 이거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와요 님들 일단 라인전에서 못하지 않았거든 이렇게 한번씩 그루밍 해주면 우리 원딜이 실수를 안 한다고 아닌가 반댄가 실수하나 양 사이드에 시야 잡아놓고 그냥 이렇게 왜 나한테 던지 정신 나가 정신이 나가버린건가 오 팔찜 딱 봐가지고 그렇지 사실 별로 하는거 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많은걸 하고 있다 어쩔건데 어? 어쩔건데 어쩔건데 이런것도 이제 어? 분신 꺼내가지고 춤추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한번 놀려주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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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놀려주고 이렇게 잡아주고 bridget pet 흐흐흫흐흫 쉿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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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선생님 그거어떻게하는거입시 하는 방법은 이제 박나나 유튜브 가시면 흐흐흫흐흫 제가 강의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기알 홍보 제가 시간 강사로 나가긴 했는데 어 들어오면 죽어요 어 들어오면 죽어요 어? 들어오면 죽어요 렌즈 이제 돌리면 뭐해 아 오 아 아 소렌 오케이 확인 나 이거 1200원까지 보는데 감당 가능? 진심으로 다 해야겠는걸? 100원당 만원이니까 1골드당 100원인거 아니야 선제공격도 내가 또 준비해놨지 응 이럴줄알고 준비를 해놨다 아 제발 아 큰거리 해줘 제발 좋다 아 아 맛있다 아 맛있다 막아주고 아하이 하나 더? 맛이 좀 있는데 와가지고 아 많아 주네 딸려 마마 볼까요? 나이스 이건 연훈을 가면 이걸 연훈을 참내 키키키키키 연훈을 가면 돈 덜 뜯잖아 아닌가? 아 아 아 만화가 흐흐흐흐흐흐 만화가 절반밖에 없어 일단 만화는 확보 좋아요 순조로 씁니다 하지만 이 녀석이 만 만 만 만 만 만 보자 이 녀석아 그렇지! 점멸! 아이고 하지 말 걸 그랬던... 역시 포백 이명은 실시간으로 듣는 게 최고지. 아 이런 변태... 솔직히 랭크에서 너무 빈패다 이거. 지금부터는 빡 집중할게요 그냥. 사실 이렇게까지 돈을 안 벌어도 되는데 자꾸 무리하게 되네? 스트레칭 boys LAN 잠깐만 오오오! 30원! 오오오.. 너무다! 오오오... 4천5백 원!! 오오오오.. 오 кра...... 시선은 끌었는데 아 안되겠지 어디까지 와 된거야? 하나 걸리고 저게 바론 먹을 딜이 나와? 케인한테 다 살렸는데? 잠깐만 아 안되겠다 아 안죽겠지 넌 죽겠지 이롱 일로와 이새끼야 으악 좆장을 올려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살아야되 아이씨 또 자존심 건드네 아 아.. 자존심 건드네 이거 딜이 안들어가는데요? 내가 먹으려해서 뭔가 아니야 박수가 먹었다 야 서포터가 대캡 뽑는 새끼가 어딨어 이거 여기 있네 제가 경고했어요 분명히 기본 1000골드 이상 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난보자 41원 1100원 오늘 2000골드까지 벌어보자 가자 이걸 실드로 그냥 밀다고 공포 잘 걸렸는데 유인해봐 유인해봐 들어가시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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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2월 걸 이기네 얼마 벌었어 이거 아 봐 이거 딜량 내가 제일 많이 넣었잖아 하하 이 녀석들 그 참 1200골드 야 경고 드렸어요 미션 그 케인한테 한 세번째 죽었을때부터 좀 빡김했던거 같은데 나름 잘한거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개의 놀침볼까 해서 1 2 1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